네, 교회 밖에서 만나는 재미있는 교회사 이야기 세 번째, 여자도 인간일까? 여자도 인간일까라는 질문은 중세시대 내내 중요한 종교적 주제였다. 초기 교회 교부들은 여자를 지옥의 문으로 간주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자를 주제로 삼은 종교적 논의는 언제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결론 지어지는 게 일반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여자를 아름답게 채색된 매혹적인 짐승이라 불렀고, 그들이 부여받은 사명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산속의 동굴이나 외진 곳에서 숨어 살면서 홀로 속죄하며 급력을 생활했던 은자, 허밋, 숨어있는 자들은 여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눈을 멀게 하거나 남성을 거세하기도 했었다. 초기 그리스 교회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이자 성서학자였던 오리게네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스스로 거세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여자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악마의 중계자일 따름이다. 이런 시각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수녀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비록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여자들이지만, 수녀원에 들어간 여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그들은 몸매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수녀복을 입음으로써 유혹자들이나 구원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여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던 중세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이자, 육체적으로도 전혀 흠을 찾을 수 없는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성모 마리아였다. 4세기 무렵, 살라미스의 동반교의 대주교를 지냈던 에피파니우스는 마리아를 이렇게 묘사했다. 설명이 장황하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마리아와 모습이 비슷한지 비교해 보자. 여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성은 마리아이다. 머리카락은 길고 부드러운 금발이었다. 말이 안 되죠. 마리아는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지, 금발 머리의 백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에 포트리에 있는 마돈나 성당에 가서 거기 신부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돈나 성당 주보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이 주보에 적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밑줄이 아무데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이런데도 밑줄이 없고, 다시 오시리라에도 밑줄이 없는데, 오직 한 군데 밑줄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의 밑줄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로열고 고개를 숙이며 가로닫고, 사도신경할 때 마리아에게 나셨다의 경의를 표한다라는 거죠. 천주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리아에게 신성을 부여하지도 않고, 마리아, 메리 베너레이션, 마리아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실천은 우리 개신교에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셔요. 그러나 천주교처럼 우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에피파니우스의 묘사에는 물론, 그리스 로마 시대의 미적 기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그리스의 아프로티테, 그리고 로마의 비너스를 흠잡을 수 없는 미인으로 간주하던 이교도식 사고방식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기독교인들에 의해, 성모 마리아에게 투영된 것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눈이 검고 살결이 가무잡잡한 비너스가 사파이아처럼 빛나는 두 눈을과 흰 살결로 바뀐 것이었다. 중세시대는 이처럼, 유일하게 존경과 숭배를 받던 마리아는 신과 인간의 은총을 받은 중계자이자, 결혼생활의 수호 성녀로까지 받아들여졌다. 여자들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은 결국 유럽 전체를 마녀사냥과 같은 집단적인 광란상태에 빠뜨려서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50만 명의 여자들의 목숨을 빼앗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사람은 세 종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자, 여자, 마녀. 그런데 마녀는 100% 여자 중에서만 나와요. 잔다르크, 조운드 얼크가 결국 마녀로 죽었고 청교도들도 미국에 와서 세일럼 위치 트라이얼, 세일럼의 마녀 재판이 말하듯이 많은 수의 여자들이 마녀로 몰려서 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사이에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미국 장로교회 PCUSA가 있고 PCA가 있는데 PCA 교단은 여성 안수를 안 줍니다. 여자들은 목사를 못한다는 거죠. 유대교도 여자라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여자는 목사가 안 된다. 이런 실천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속한 교단의 방침을 따릅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예장통합 측도 여자 목사 안수가 있었고 지금 믿는 RCA, Reformed Church in America도 여자 목사가 있고 여자 장로가 있고 여자 안수집사가 있고 다 있습니다. 교회가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되고요. 또 사도마을 서신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것이 그 영원한 불변의 진리냐 아니면 그 교회에만 그 시대에 주어졌던 말씀이냐에 대한 해석이 교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교단은 그 시대에 그 교회에 주어진 말씀으로만 보고 그리고 여성 리더십을 다 인정을 하죠. 미국으로 하면 1920년까지 그 여자들은 투표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진화론적 사고였는데요. 여자들은 Deep Thinking, 깊은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정치처럼 중요한 일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던 때가 미국에도 있었어요. 스위스의 같은 경우는 1970년대까지도 여자들 투표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교회에도 있었습니다.